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장터입니다. 오늘 뉴스장터는 지금 최고의 화제를 몰고 다니는 내일은 미스트롯 시즌2에 대해서 또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미스트롯 시즌2는 지금 3회 방송을 마쳤는데요. 엄청난 시청률로 지금 화제의 중심이 서있는 방송 프로그램인데요. 자 1회 방송에서 28.7% 그리고 2회 방송에서는 28.5% 그리고 3회 방송은 지난해 연말 31일 방송이어서 타 방송 다른 방송의 연기대상 그리고 가요축제와 겹쳐서요. 같은 시간대 방송이 되기 때문에 시청률 분산이 되지 않겠냐 하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무려 27%라고 하는 압도적인 시청률을 찍어서 지금 화제의 중심에 서있는 것이 미스트롯 시즌2인데요. 3회 방송으로 예선전을 마치고 49명의 본선 제출자가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3회 방송 이후에 대국민 응원 투표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지난 1일부터 지금 오늘까지 3일째 대국민 응원 투표를 시작하고 있는데 무려 100만 건에 가까운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엄청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3일 저녁 현재에 98만 건의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투표를 했다는 뜻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 투표하는 방법을 좀 알려달라 하는 그런 댓글이 많이 올라와서 오늘 뉴스장터는 미스트롯 시즌2의 대국민 응원 투표하는 방법을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는 미스트롯의 공식 모바일 앱인 카카오톡에서 가능합니다. 여러분 카카오톡 다 갖고 계시죠? 카카오톡에서 가능한데 제가 자세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에 들어가셔서 일단 이런 장면이 나오실 겁니다. 보이시죠? 이런 장면 첫 화면이 이렇게 나오면 여기 보이십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이 아래쪽에 샵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면 됩니다. 먼저 이 샵을 클릭을 하시면 자 보시겠습니다. 다음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다음 장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 장면이 나오면 이번에는 카카오 자 보시겠습니다. 카카오톡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보시겠습니다. 자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첫 장면에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아래쪽으로 좀 내리셔야 됩니다. 첫 장면은 이 장면이 안 나오는데 여기에서 오차가 여기서 어? 이게 뭐지?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넘기면 이 장면이 나오는 게 아니고 아래쪽으로 내리셔야 됩니다. 아래쪽으로 그러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 장면 내일은 미스트롯 시즌2 이렇게 김성주 MC도 나오고요. 미스트롯 시즌2의 대국민 응원 투표 1주차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 지금 97만 투표 6일까지 합니다. 결과는 7일 목요일에 사회방송에서 1주차 중간 투표 결과를 발표하고요. 자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시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를 클릭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이 나오면 자 보시겠습니다. 다시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기를 클릭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여기를 클릭하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이 장면이 나오면 여기가 투표를 하는 곳입니다. 여기에 아래쪽으로 스크롤을 내리시면 내리시면 예선을 통과한 49명의 참가자의 명단이 가나다 순으로 나타나는데 내가 원하는 응원하는 참가자의 응원하는 참가자의 7명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7명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여기에 0 7명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리시면 7명까지 투표를 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매일 한 번씩 6일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셨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내일 또다시 7명 투표할 수 있고 모레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1주차 투표 대국민 응원 투표는 6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그 결과는 7일 목요일 10시에 방송되는 미스트로 시즌2의 네 번째 방송에서 그 결과가 발표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아래쪽으로 내리시면 이렇게 내리시면 여기입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여기 투표하기를 클릭을 하시면 클릭을 하시면 투표가 끝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자 거꾸로 와서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빨간 걸 칠하지 않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화면에 나오면 여기 샵을 클릭을 하시고요. 다음에 여기에 카카오티브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장면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 윗 장면이 나오는데 아래쪽으로 내리시면 미스트로2라고 하는 김성주 MC가 나오는 이런 장면이 나오면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장면이 나오고요. 그러면 여기 미스트로2 대국민 응원 투표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49명의 예선 통과자가 나오면 7명을 클릭하시면 7명까지 투표가 가능하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1일 한 번씩 할 수 있기 때문에 내일도 할 수 있습니다. 모레도 할 수 있습니다. 6일까지 계속 1일 1회씩 7명까지 투표가 가능한데 지금 3일 만에 투표 시작 3일 만에 98만 건 정도가 지금 투표를 했고요. 지금 거의 100만 건의 육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래쪽에 계속 내리시면 마지막에 투표하기를 클릭하시면 투표가 끝나는 것입니다. 간단하죠? 간단합니다. 카카오톡에서 한다는 것 이게 미스트로 시즌2의 공식 모바일 앱입니다. 카카오톡에 샵을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가능합니다. 자 오늘은 많은 분들이 미스트로 시즌2의 대국민 응원 응원 투표하는 방법을 좀 알려달라 이런 말씀이 댓글을 통해서 많이 올라와서 오늘은 투표하는 방법을 좀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습니까? 혹시 모르시면 또다시 알려줄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장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뉴스장터를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방송 그리고 재미있고 유익한 방송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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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